안녕하세요 쇼미델템의 상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팬더 네온 모노그램이 출시가 됐어요. 팬더 스트랩이고요. 네온 모노그램 시리즈입니다. 팬더의 트레이드 마크인 모노그램 스트랩에다가 네온 컬러가 더해져서 나왔어요. 이 스트랩 자체는 워낙 사랑받는 디자인의 스트랩이기도 하고 내구성도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여기에 내구성은 물론이고 편안함하고 그리고 스타일리쉬까지 경비한 그런 제품입니다. 네 너무 깔끔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배합이 됐어요. 파란색 주황색 핑크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네온으로 우선은 배색이 되어 있는 예쁜 색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얘 너무 예쁘죠. 제가 핑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핑크 옐로우는 너무 예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색깔이 네 스티치 진짜 잘 마감 되게 잘 돼 있고요. 전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뛰어나게 좀 색깔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팬더 로고의 또 이 끝단 부분은 헤드스틱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. 네 뒤에도 되게 마감 되게 잘 돼 있고요. 그리고 길이감도 얘가 되게 짧고 길고 엄청 길이감이 길게 나왔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장하셨을 때 불편함 전혀 없이 길이감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길이 되게 길어요. 아주 좋군요. 가격은 지금 29,000원으로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여러분들의 컬러에 맞게 개성에 맞게 컬러를 고를 수 있는 네온 모노그램 팬더의 스트랩입니다.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봐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